사실 거품이라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끝물이라는 건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장기 하락장 때 어떤 것이 중장기 하락장을 일으켰나를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 중장기 하락장을 일으켰던 요인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중장기 하락장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중장기 하락장이 과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하락장의 트리거는 91년부터 시작된 1기 신도시 입주였다 그때 29만 2천호가 91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서울 부동산을 하락장으로 4, 5년간 하락장으로 빠뜨렸죠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중간에 2004년 한 해만 빼고 약 11년 가까이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에 하락장의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이후 하락장을 초래한 것 하나가 2009년 판교 2011년 광교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또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면서 하락장을 초래한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3기 신도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 5년 내에 3기 신도시 입주는 없다는 말이죠 결국은 중장기 하락장을 초래할 만한 대규모 입주는 아직 멀었다 현재는 두 번째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지수 중에 하나인데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분기 발표하는데 A라는 지역의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A라는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낸 지수인데 과거 역대 정고점이 2008년 2분기였습니다 현재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정고점 대비 아직도 20%나 차이가 나거든요 10% 낮은 상태죠 왜냐하면 2008년 2분기 때는 기준금리가 5%였고 지금은 0.5%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집값은 지금이 훨씬 비싸지만 대출 상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가 훨씬 힘들었다 따라서 그런 지수로 봤을 때도 하락장을 초래하기에는 주택구입 부담 지수도 좀 낮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이 전세가율인데요 아파트 전세가율을 매매가로 나눈 비율이죠 서울 아파트 역대 최저 전세가율은 2009년 1월 38%였습니다 집값이 10억이었으면 전세가는 3억 8천이었던 셈인데 그 이후로 2009년부터 서울 집값이 하락을 시작했던 걸 보면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율 갭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매매의 유인이 적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 전세가율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54%입니다 당시 중장기 하락장을 초래했던 전세가율에 비하면 아직도 현격학이 높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들로 봤을 때 서울 부동산이 중장기 하락장으로 가기에는 아직 좀 멀었다 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인터넷에 되게 뜨거운 집중을 받았던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 복도에 한 1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그 집을 보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혹시 그 사진 보셨나요? 사실 그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묵직한 울림이 있는 사진이었는데 현재의 전세난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반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세가 이렇게 귀해지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입주 물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월별로 봤을 때는 5월에는 3,800호, 6월에 4,300, 7월 4,500, 8월 4,600, 9월에는 7,800호까지 올라갔거든요 입주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진다 이 부분은 결국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실거주 기간을 삽입하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세를 놓던 집주인들이 양도 차익이 높은 서울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서 그분들이 이제 전세 연장 수요가 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부분 그런데 여기에 세기를 박은 게 사실은 입주 물량을 뚫고도 전세난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의 호향기님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그분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서울에 10채의 주택이 있는데 12명의 수요자가 있다고 했을 때 경쟁률이 1.2대 1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대부분의 가구가 쓰게 돼서 가령 10가구의 주택 중에 8가구가 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이제 2채만 남게 되고 그런데 남은 수요자는 4명이 남게 되죠 2대 1이 됩니다 원래 1.2대 1이었던 전세 시장의 경쟁률이 2대 1이 되면서 그 2채의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 이것이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가 폭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이러한 여러 규제의 부작용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 내후년이죠 올해 입주 물량이 약 5만 가구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는 약 2만 6천 원 반으로 주고 2022년에는 1만 7천 원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내년과 내후년의 예상되는 전세 대란을 비하면 올해는 대란도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기부의 특방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 이게 상승이 초입 전세 상승이 나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물량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초입이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걱정될 정도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삼촌심 생각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전세난이 심화될까요 일부 언론이나 기관에서는 24년까지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23, 24년의 입주 물량이 사실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고 7만 5천 원 단지들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단지들이 조금씩 조금씩 여러 사정 때문에 밀리다가 입주하는 게 2023, 24년입니다 따라서 23, 24년이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걸 지적하는 언론이나 기관이 거의 없는데 이 전세난은 22년까지는 굉장히 심해지겠지만 23, 24년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내년이나 내후년도 좀 쉽지 않다는 얘기는 그게 또 문제가 집값의 하락 안정화시키려면 결국은 과거 역사를 봤을 때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괴리를 벌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규제의 부작용 때문에 집값은 상승세를 잡으려고 했지만 전세가가 크게 반등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의 중장기의 하락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집을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서울 아파트가 7년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 상승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는 현재 중장기 상승장의 사실상 후반부에 와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 하락장이 오냐가 중요한데 후반부에 와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인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21년에 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상승세가 23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사는 것은 제가 말리는 생각 없는데 다만 무리해서 사는 경우라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영끌에서 사기에는 네. 왜냐하면 지금 사는 건 사실 비싸게 사는 건 사실이고 서울 불폐 강남 불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락장 때는 하락장 때는 서울이랑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네.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은 부동산에도 서울 부동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부채를 끌어서 사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할 때 좀 고려할 부분은 너무 무리해서 급하게 하는 부분은 좀 변개를 해야 된다 하락장이 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산다고 해도 23년, 24년이 중장기 고점이 제 전망에 맞다고 해도 그때 팔면 사실은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23, 24년에 고점을 찍고 향후 좀 상당한 하락장을 겪는다고 한다면 이 가격대가 저는 다시 올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나 내년에 산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택을 사고 바로 내년에 파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보유기간이 있고 양도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사서 잘못하면 하락장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년에는 분명히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걸 또 우리 주택의 보유기간이라는 것들이 저희가 있으니까 제가 2018년 말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때는 서울 아파트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는 책을 냈을 때는 사도 된다는 의견을 자신 있게 낼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또 꽤 많이 올랐거든요 언제나 계속 오르든 말든 언제라도 사도 된다는 말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조금씩 신중해야 될 단계로 돌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중간에 하락이나 보압을 겪을 때 너무 무리하게 사다 보면 그걸 내가 가져갈 수가 없게 되니까 버티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서울에 집을 갖고 있다면 언제 팔아야 될지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험 매도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게 2023, 2024년경을 중장기 꼭지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부터 서울 부동산에 하방 압력을 주는 이벤트들이 계속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할 거로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남권만 봐도 둔촌주공, 개포주공 1단지, 4단지, 신반보 3차와 경련물 통합재건축 레미안, 원벨리, 잠실의 진주, 미성, 크로바 등이 23, 24년경에 입주를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고 강북도 이문, 장의, 수색 등 재개발 구역이 입주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 단지들만 지금 제가 거론한 단지만 해도 5만 호가 넘어가거든요 그 외에 제가 거론 안 한 단지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21년, 22년에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버블이 굉장히 많이 더 부풀어 올라있을 시점에서 입주물량이 입주를 하면 그 버블이 꺼지는 계기가 1차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87년부터 90년까지 서울 아파트가 폭등을 했는데 91년부터 1기 신도시 입주하니까 그 버블이 꺼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재현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줄기차게 밀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시세에 제일 영향을 주는 수요층은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라고 전에 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2024년부터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를 견인해온 실수요층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가 지금 2018년부터는 4주택자가 줄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수요가 견인하는 시장이 현재 서울 부동산인데 그 실수요의 대표적인 수요층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서울 부동산의 하방압력 작용할 것으로 보고 2024년경에는 gtx-a와 신안산선 개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 건설을 하면 이제 택지 공급의 효과를 띄워서 이제 도시 면적이 확대된 것 같은 효과를 가지는데 따라서 이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공기가 좀 늦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종 공사 발춘대역 보면 공기가 60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24, 25년의 개통이 좀 유력시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물량이 있는데 이제 세제 혜택을 받아서 급증했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존재가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면 이분들이 이제 등록기간이 말소가 돼서 이제 매물을 토해내게 하는 그러한 양면의 칼과 같은 요소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2015년부터 늘었고 가장 많이 늘어난 해는 2018년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8년 이후에 이제 그분들 매물이 나온다고 본다면 2023년부터 매물이 늘어나다가 2026년엔 매물이 절정에 달할 수 있다 마지막은 3기 신도시가 저는 이르면 20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판교, 광교, 위례가 지구 지정된 지 7, 8년만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3기 신도시도 2019년 말부터 2020년에 지구 지정을 했기 때문에 78년 뒤면 2026, 7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이벤트들을 다 중합해보면 23, 4년부터 27년까지는 하락을 주는 이벤트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중장기 하락장이 올 것이다 23, 24년이 꼭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3, 24년을 중장기 꼭지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23, 24년 네 그 이후로는 좀 조정이나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긴장을까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으니까 23년, 24년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비슷한 의견을 낸 분들을 뵙게 되면 되게 반갑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홍춘욱 박사님이 23년경을 꼭지로 하는 저희 다음 방송에 나오시는데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 말씀하셨고 오윤섭님도 23년까지는 주택수를 줄여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근거는 제가 못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러한 이유들을 댔지만 그런 23, 4년의 꼭지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 듣기에는 한 24년도에나 25년도에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제가 이런 글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제가 23, 4년이 꼭지라고 했더니 그럼 24, 5년에 사면 되겠군요 그게 일반적인 의견이군요 정말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꼭지점 이유는 당분간 하락장이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24, 5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